4월 CPI 미소비자 물가가 4.9%로 더 둔화되면서 10회 연속으로 진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악관 5인 회동에서 예산 삭감에 합의하면 국가부채 한도부터 올려 국가부도를 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90년대 성추문 사건으로 배상명령을 받았고 순자산은 전년보다 22%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미국민들의 62%가 돈 문제에 대해선 다른 이들과 논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화당의 조지 산토스 연방 하원의원이 돈 세탁과 사기, 공금 횡령의 혐의로 형사 기소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4월 CPI 소비자 물가가 4.9%로 더 둔화되면서 10회 연속으로 진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도시 물가인 CPI가 월간으로는 여전히 올랐고 연간으로도 진정폭이 느려졌으나 10회 연속 진정세를 유지해 6월 중순 기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투자자들 사이에선 90%를 넘고 있습니다. 안혜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10회 연속 진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도시 물가를 보여주는 CPI 소비자 물가는 4월에 연간 상승률이 4.9%로 소폭 진정됐다고 연방노동부가 10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3월에 연간 CPI 5%에서 거의 제자리한 것이지만 지난해 6월 정점이었던 9%에서 10회 연속 진정돼 근 절반인 4%대로 내려간 것이어서 연준의 물가 잡기가 작동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4월에 CPI는 월간으로는 전달보다 0.4% 올라 여전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변동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코어 CPI, 즉 근원소비자 물가는 연간으로 5.5%를 기록해 전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원소비자 물가가 전체보다 높은 것은 CPI의 3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는 주거비를 비롯한 서비스 비용이 여전히 많이 오르고 있음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4월에 CPI 소비자 물가에서는 주거비가 전달보다 0.4% 올라 전년보다는 8.1% 오른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내림세를 보여온 중고차 가격이 4월에는 4.4%나 다시 올랐고 휘발유 가격도 3% 인상됐습니다. 이에 비해 식품 가격은 전달과 거의 제자리했으며 전년보다는 7.7% 오른 수준을 보여 1년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로서리의 식품 물가는 전달보다 0.2% 떨어진 반면 외식 가격은 0.4% 올랐습니다. 4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해 경제 분석가들은 10번의 연속 금리 인상으로 5%나 올려 물가 잡기에 나선 연방준비제도의 기대에는 못 미치겠지만 10회 연속 진정세를 유지한 것이어서 물가 잡기 캠페인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의 다음번 회의인 6월 14일 FOMC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재의 5%에서 동결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금리 추이를 추적하고 있는 CME 그룹의 투자자들은 6월 14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90% 안팎으로 꼽고 있는 반면 0.25포인트 올릴 가능성은 10% 안팎에 그치고 있습니다. 연준이 6월부터 기준금리를 5%에서 동결하는 것은 기정사실화되고 있으나 올 연말까지 남은 8번 모두 동결할지 아니면 몇 번 동결을 이어갈지 그리고 물가 잡기를 위한 금리 인상을 언제 재개할지 불경기로 11월과 12월에는 금리 인하를 시작할지 등은 경기 지표에 따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렌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 등 5인 백악관 회동에서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을 제외한 4명이나 국가부도는 테이블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2주 안에 출구를 찾을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실무협상에 이어 12일 2차 회동 등을 통해 공화당 하원에 명분을 줄 수 있는 규모의 예산사감이 합의하면 국가 부채 한도부터 올려 국가부도를 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명태 기자입니다. 워싱턴 최고 지도자들이 2시간 동안 머리를 맞댄 배학관 5인 회동에서 뚜렷한 해법에 합의하지는 못했으나 출구를 찾을 수도 있다는 시사를 내놓은 것으로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배학관에서 긴급 회동한 5인 중에서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을 제외한 4인은 사상 초유의 국가 디펄트, 국가부도는 테이블 아래로 내려놓자는 입장을 밝혀 어떻게 해서든지 경제적 대재앙을 초래할 국가부도는 피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백관 회동이 끝나자마자 기자회견을 연 조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 디펄트는 우리의 선택지가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심지어 회동 후 맥카시 하원의장과 함께 등장한 공화당의 미친메카날 상원 대표는 미국은 지금까지 국가 디펄트 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결코 디펄트에 빠지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하킴 제프레스 하원 대표와 척슘모 상원 대표는 한 목소리로 5명 중에 맥카시 하원의장 1명만 제외하고는 모두 국가 디펄트를 테이블 아래로 내려놓고 논의하자는 입장이었다고 공개했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회 지도부도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이 이끄는 공화당 하원에 명분을 줄 수 있는 규모의 예산 삭감에 동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실무진의 마크 협상에 착수했으며 12일 2차 회동을 갖기로 한 것으로 미 언론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처음으로 자신이 서명한 2021년의 미국 구조법에서 사용하지 못한 팬데믹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예산 삭감 협상에서 공화당 하원과 타협할 여지를 열어놓은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가능성을 열어둔 미사용 팬데믹 지원금을 환수하면 연방정부 예산에서 500억 달러 내지 70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는데 비록 소액에 그치지만 상대가 수용할 수 있는 정부 예산에서 어느 부분을 얼만큼 삭감할지 구체적으로 협상에 타결 지을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매일 갖기로 한 실무진의 예산 삭감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으면 배학관 5인 연세 회동을 갖고 2주 안에 예산 삭감만을 타결 지은 다음 국가 보채한도 올리기 법안을 승인해 사상 초유의 국가 부도를 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90년대 성추문 사건으로 5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아 차기 대선전은 물론 재정 상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순자산은 지난해 32억 달러에서 올해는 25억 달러로 22% 감소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잇따라 터지는 악재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990년대에 벌어졌다는 성추문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작가 진 캐롤 씨에게 5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진 캐롤 씨를 성추행하고 피해를 주장하는 그녀에 대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돼 500만 달러 배상 명령이 나왔습니다. 500만 달러 배상 명령은 민사소송이므로 형사적으로는 별도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입마금 대가를 제공했다는 혐의 등으로 사상 최초로 형사 기소된 전직 대통령이란 오명을 쓴 데 이어 민사소송의 패소로 500만 달러를 물어주게 된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순자산이 얼마나 되고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하고 있는지 주목받고 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네트 자산은 5월 현재 25억 달러인 것으로 세계 부자 리스트를 발표하는 포부스 지가 추산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32억 달러에서 7억 달러 22%나 급감한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순자산이 22%나 급감한 주된 이유는 독자적인 SNS 트루스 소셜을 런칭하며 지난해 7억 3천만 달러나 썼기 때문으로 포부스는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의 순자산 가운데 트럼프 타워 등 뉴욕 부동산 자산이 7억 2천만 달러이고 말하라고 등 골프장과 클럽, 리조트들이 7억 3천만 달러인 것으로 포부스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트루스 소셜을 비롯한 다른 자산 투자액은 8억 4천만 달러인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트루스 소셜의 가치는 1억 8천만 달러로 폭락한 것으로 포부스는 밝혔습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순자산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년 차기 대선을 치르는데 필요한 선거 자금을 마련할 모금 파워가 여전히 강력한 것으로 보이지만 각가지 악재들로 대선 가도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포부스의 400대 부자 리스트에서 밀려난 지 오래됐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의 62%나 돈 문제에 대해선 다른 이들과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배우자나 파트너들과 돈 문제를 논의한다는 미국민들이 겨우 과반을 넘었고 46%는 돈 문제에 대해선 대화를 나누지 않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개인주의가 강한 미국 사회이지만 돈 문제에 대해선 부부 사이에서도 의논하고 있는 비율이 반반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민들의 62%나 돈 문제에 대해선 다른 이들과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고 CNBC가 10일 보도했습니다. 특히 친구와 돈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고 대답한 비율은 75%로 더 올라갑니다. 심지어 부부 사이에서도 배우자나 파트너와도 돈 문제를 의논하고 있거나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거의 어피스트하게 반분됐습니다. 미국민들의 과반을 넘는 54%는 배우자나 파트너와 돈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나 파트너와도 돈 문제를 의논하지 않고 있다는 미국민들도 46%에 달했습니다. 미국민들의 돈 문제에 대한 인식은 세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젊은 층들이 비교적 많이 돈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다른 이들과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돈 문제를 다른 이들과 의논하고 있다고 밝힌 비율을 보면 1980년에서 1994년생 사이인 밀레니얼들이 56%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인 1995년부터 2012년 사이인 Z세대들이 49%로 나타났습니다. 밀레니얼의 앞세대인 1965년에서 1979년생 사이인 X세대들은 돈 문제를 논의한다는 비율이 38%로 낮아졌습니다. 게다가 은퇴하고 있는 1946년에서 1964년생 사이인 베이비 부모들은 돈 문제를 다른 이들과 이야기하고 있다는 비율이 22%에 불과했습니다. 자녀 세대인 밀레니얼과 부모 세대인 베이비 부모들 사이에 돈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비율이 56% 대 22%로 2.5배나 차이 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NBC는 미국민들은 돈 문제를 다른 이들과 의논하면 더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꺼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래도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나 파트너, 가족, 친구들까지 투명하고 정직하게 소득을 알린 다음 매달 들여야 하는 렌트비, 자동차 할부금, 유틸리트 등 각종 비용을 어떻게 낼 것인지, 얼마씩 분담할 것인지를 결정하면 재정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연방의회 등원초부터 사임 압박을 받아온 공화당의 조지 산토스 연방하원의원이 결국 연방검찰에 의해 돈 세탁과 사기,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 기소됐습니다. 형사 기소 때까지는 연방하원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으나 유죄 평결을 받으면 사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롱아일랜드를 대표하는 연방하원의원으로 당선되고 워싱턴 의회에 등원하자마자 각종 구설수에 올라 사임 압박을 받아온 공화당의 조지 산토스 연방하원의원이 결국 형사범죄 혐의로 기소돼 머지않아 의사당 대신 수감될 처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조지 산토스 연방하원의원은 뉴욕 동부 연방검찰에 의해 13가지 형사범죄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첫 출두해 인정신문을 받았습니다. 산토스 하원의원은 이날 오전 뉴욕 동부 연방검찰에 자진 투항해 머그샷 사진과 지문을 찍는 등 피고인 절차를 밟으며 구금돼 있다가 법정에 출두했습니다. 뉴욕 동부 연방검찰은 조지 산토스 연방하원의원에 대해 송금사기 7번, 돈세탁 3번, 공금 횡령 1번, 연방의회의 허위 자산 신고 2번 등 모두 13가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연방검찰의 기소장에 따르면 산토스 하원의원은 선거전에서 모금한 선거자금의 일부를 자신의 개인 계좌로 옮겨 유명 디자이너의 고가 의류를 구입하고 자동차 등의 개인 비용을 지불하는 데 지출했습니다. 심지어 산토스 의원은 실업상을 사기 청구해 2만 4천 달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토스 하원의원은 2020년과 2022년 공직자 재산 신고 시에 허위로 소득과 자산을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뉴욕 동부 연방검찰청의 브레온피스 연방검사는 산토스 하원의원은 갖가지 사기 행위와 허위 진술로 연방의사당에 가려했고 부자가 되려 했다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우려 형사범죄 혐의로 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지 산토스 연방 하원의원은 뉴욕 제3선거구에서 2020년 선거에선 민주당 현역 의원에 패배했다가 그가 주지사 도전에 나서며 2022년 선거에 당선돼 올 1월 워싱턴 연방의회에 첫 등원한 초선입니다. 산토스 의원은 그러나 첫 등원 직전부터 각종 구설수에 올라 동료 의원들로부터 왕따당해왔고 사임하라는 거센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조지 산토스 하원의원은 이번 기소에도 연방 하원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으나 상임위원회 활동은 할 수 없는데 이미 어떠한 상임위원회도 배정받지 못해왔습니다. 산토스 하원의원은 유죄 편결을 받으면 다른 설례와 같이 연방 하원의원직에서 사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